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말씀 통해서 크리스천의 영적 침체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보면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무너지는 거죠 어떨 때 그런 현상에 찾아오는가 그런데 이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자꾸 이제 내가 내 입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정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원인이 시작이 되어서 영적인 생활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소홀하게 시작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뭐 일부러 내가 소홀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인해서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든 부분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전나 어제 말씀해 보더라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크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의 길이 아닌 본래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침체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을 경험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주시는 단계로는 15절 말씀에 아침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식사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첫 번째 단계, 회복을 위한 단계는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재밌죠? 침체가 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침체가 됐는데 이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영적 침체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잘 먹여주셨어요 빵을 주셨고 숯불에 구운 물고기도 해서 같이 아침 식사를 먼저 나누게 됩니다 구약에도 엘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영적 침체를 겪게 되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절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다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아가 로뎀나무 아래 정말로 머리를 박고 죽기를 강구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제공을 해주십니다 그 광야의 땅에서 이걸 좀 먹고 힘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내려앉는 것 같고 좀 힘을 잇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해야 될 사실은 육신의 만족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 육신이 세임을 얻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이 영적인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자는 것만큼 성경적 가치관을 잘 따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에게 만들어주시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먼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몸을 내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피곤하지 못하면 이것이 영적인 생활로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몸을 조금 잘 챙겨주고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것으로 영적 보충을 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첫 번째로 잘 먹여주셨어요 두 번째 이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원래 나의 모습을 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원래 내 모습을 회피하지 마라 내 모습을 직시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모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아 시모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너는 개바가 될 것이다 이 베드로 개바 같은 의미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시몬이라고 이제까지 불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반석이라고 불리게 될 거야 너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거야 너는 이제 앞으로 반석이야라고 주신 이름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시몬이라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베드로로 하여금 원래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원래 내 삶이 원래 내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시몬일 때 모습이 어떤 있는지를 다시 기억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떤 길을 가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하셨던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열질이기도 했고 욱하기도 했고 그런 모습이 예수님과 있을 때도 종종 표현이 되기도 했었죠 예수님과 있었을 때도 그랬던 삶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어떠할까요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원래 내가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다시 변화되고 성장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맞아 나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나는 원래 구원받지 못한 자였는데 나는 원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였는데 나는 원래 약점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었지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면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나를 향해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원래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였어요 내 힘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자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약점 많았단 나 원래 상처 많았단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은 약점과 또 강점 이런 것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주님이 더 필요한 거죠 오늘 이 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주님 원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원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게 더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왜 자꾸 사랑하냐고 물어보실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회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베드로의 실수로부터 일어설 수 있도록 지금 그 손을 붙잡고 끌어주시는 거예요 왜 또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세 번이나 베드로가 피했기 때문에 그렇죠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의 연약했던 모습을 피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합시다 그런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오늘의 세 번째 말씀은 사명을 확인하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가 우리 육신을 잘 보살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두 번째가 원래 나의 모습을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사명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대화가 세 번 오고 가는 가운데 마지막에 계속 강조하셨던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을 맡겨주셨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돌봐야 될 양떼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무너지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무너지면 내게 맡겨진 어린 양들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셨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순원들 우리의 순식구들 위해 기도하기로 오셨잖아요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또 내 직장의 동료 또 지금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사명이 있게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명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그 육신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원래 내 연약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고 예수님 만난 뒤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이제는 같이 그 길을 걸어가자고 내 손을 붙잡고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이를 줘야 돼 돌봐줘야 될 어린 양떼들이 있어요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단 한마디의 기도이지만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양떼는 누구입니까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하시면서 또 계속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라 22절 말씀에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환영하고 반기지는 마십시오 언제든지 그런 신호가 일어날 때 예방해야 돼요 우리의 몸이 열이 좀 나는 것 같다 몸이 으스스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감기 증상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빨리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때로는 주사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약을 먼저 처방받아서 그 병이 중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보호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는 삶의 현상들이 나타날 때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또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여러 가지 삶의 정황으로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미리 예방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방안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육신을 잘 챙기고 또 원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